박홍매 중국어 제45강 시간 명사 시간 명칭 과거 현재 미래 새벽 아침 아침 오전 정오 오전 오후 저녁 everanda 새벽 그저께 갠ell 어제 昨天, 오늘,今天, 내일,明天, 모레,后天, 며칠 전, 前几天, 사흘 전, 3天前, 사흘 뒤, 3天后, 며칠 뒤, 过几天, 그날,那天, 재작년,前年, 작년,去年, 올해, 近年, 내년,明年, 후년,后年, 몇 년 전, 前几年, 3년 전, 3年前, 3년 뒤, 3년后, 며 년 뒤, 近年后, 그해,那年, 네, 이번에는 예문 함께 볼까요? 그는 새벽 1시쯤 병원에 날 보러 왔다. 她在凌晨1点的时候到医院来看我。 她在凌晨1点的时候到医院来看我。 과거 10년 동안 물가는 줄곧 오르고 있었다. 过去 10년来,物价一直上涨。 过去 10년来,物价一直上涨。 나 너희 역사 책을 며칠 뒤에 돌려줘도 될까? 我可以过几天还你这本历史书吗? 我可以过几天还你这本历史书吗? 那天早上,我比平常起床晚些。 那天早上,我比平常起床晚些。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 她在凌晨1点的时候到医院来看我。 过去10年来,物价一直上涨。 我可以过几天还你这本历史书吗? 那天早上,我比平常起床晚些。 入阅冷写中的文章。 阿词,中文字文章。 如果过去12年来,物价一直在喝酒? 如果过去12年来,物价一直在转天, 您不是最后要好吗? 我们最后要好吗? 这本词,在转发生了四字? 回答。 回答。 本文字文字文字文字文字文字幕有关注文字幕有关注文字幕有关注文字幕有关注文字幕有关注文字幕侧。 좋은 하루 되세요.